호박 뿌셔 꼬여운 미션 뭐였지? 아, 전설 잡기? 아아 전설 잡기지 준전소 뽑기 한 번 하면 되겠네 아, 그래도 되나? 어 암튼은 화석이니까 우리 오늘 벌금 아무도 안되겠네? 그럼 안되는데? 그럼 안된대. 그럼 안된대. 그럼 안된대. 벌금 제일 많은 사람은 공포 컨텐츠잖아. 안돼. 자 1,2층 일단 다 캤고요. 호박을 팔아줄게요. 호박을 팔아서 실거코인으로 바꿔줄게요. 여기서 뭐해? 저기 뭐 또 조사중인가보다. 바쁘면 알지. 경찰관. 조사중. 아니야 아니야. 바뀌었어. 과학자 조사받는중. 과학자 조사받는중이래. 뭐 잘못했나봐. 경찰관 조사중. 일단은 오큐준님 미션이랑 네크론님 미션. 둘 다 성공해놨으니까 일단 상장에 저기 넣어두면. 오. 내가 이거 달아줄게 암튼이야. 짜잔. 볼 달았어. 집 구경해야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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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되게 나무에 맞게 꾸며놨다. 암튼 넌 똥 어디서 싸? 나 밖에서. 포켓몬은 똥을 싸지 않아요. 너도 포켓몬이야? 암튼 포켓몬이구나. 암튼 도박장이나 온김에 도박이나 해볼까? 형 이거 멸망전. 멸망전. 뭐야 둘이? 오늘 노예계약이야? 둘 중에 한 명 노예계약할래? 둘 중에 한 명 노예계하는 거야? 골드코인 5개 실버동전 6개. 멸망전. 내가 뭘 들었다. 뭘 들은거죠? 골드코인 5개 실버코인 6개? 야. 야. 방송불량 뽑자 덤벼. 방송불량 뽑자 덤비라고? 둘 중에 한 명 인생 바치고 방송불량 뽑는거임? 응. 근데 내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. 쫄려. 이런건 안 볼 수 없지. 야. 해. 자. 할 것인가 말 것인가. 본인은. 아 근데 알겠지. 야. 두 개. 야. 두 개 해도 나 놓여야 돼. 아 그러면 어차피 돈 쓸 데 없으니까 이거 어제 벌금치. 하나하나 둘 다 냈다. 응? 어제 벌금치 이거 뭐야? 벌금 안 냈어?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제랑 벌금 똑같은 금액으로 한다고. 아 깜짝아. 1.5개. 아. 뭘로 무슨 게임으로 할게? 이거? 네. 이거. 아 제발. 이거 하면. 자. 빨로초. 좀 과감하게 갑니다. 빨로초? 아앗. 빨로초? 꽉이야. 아앗. 휴. 휴. 대까비. 암태형 죽을 뻔 했죠? 안태야. 안태야. 나는 두 개 정도만 할게. 돈이 없어서. 아 두 개? 뭐야 저. 간 작아. 저는. 이게 검정색이 잘 나온단 말이죠. 검정색이 잘 나오니까. 초파검. 초. 파. 검. 누르세요. 초. 파. 오. 나이스. 두 배. 네. 두 개 더. 빨초검. 빨초검. 하. 검. 나이스. 오. 괜찮다는데. 두 개 더. 노. 파. 검. 아. 꽝이다. 아까 검정색이 잘 나와. 검정색이. 다 봤지. 검정색이 겁나 잘 나와. 이 실패를 추진력 삼아서. 각인가. 아. 오케이. 나 이거 환전 안했거든. 은동전 11개랑 골드 3개. 하. 하지마. 나 이거 적어놓을게. 골드 3개. 은동전. 실버 뭐? 실버 11개. 은한개 값. 값. 자. 멸망전이다. 멸망전. 난 지금. 멸망전. 남자는 바꾸지 않습니다. 빨노초 갑니다. 빨. 빨. 노. 아. 와. 왜 자꾸. 나는 껌초초밖에 안 나오는거지. 나 이거 파악했어. 다음 시간에 다시 염. 암티야. 다섯 개. 다섯 개. 저는. 빨. 초. 검. 하. 빨. 헐. 아. 으으으으으응. 정확히 이거 주자가 없습니다. 이건 정확히 우선거라서. 개. 꿀. 오늘 돈 다 버텁다. 그러면 나. 나. 야바이 한 번도 아니야. 야. 새로운 거 하나도 안 해. 야바이 뭐 4배면 할만한데. 3배라고, 딱히. 차에 이거 하는게 낫지. 아, 밑밥 치나. 야. 야바이 4배 할거면 지금 할게요. 어? 4배. 가자. 오케이 오케이. 저 여기다 넣을게 여기다가 저 실물 브론즈 14개 쇼커볼께요 뭐가 나오면 되지? 자 여러분 관여자분들은 뒤에서 기다리세요 네 이제 마이크 끄고 마이크까지 끄는 침이랑 어? 비리디온 포네스틸 앉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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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됐습니다 아 비리디온 때문에 한눈 팔았어 내 생각이지만 일단 노란색은 아니다 이게 방금 암티가 심리전을 했어요 파란색을 오래 여는 척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또 역으로 또 또 회이크의 회이크일 수도 있어 그걸 역으로 어 또 회이크의 회이크일 수도 있어서 저는 내 눈을 바라봐 아니요? 오빠 노란색 아니잖아 주황색입니다 답은 아 주황색이랑 주황색 할까 말까 했는데 아깝다 비리디온 한번 바로 보러 가볼까? 비리디온? 와 오늘 골드 5개 얻었네 깜짝아 뭐야 이거 뭐야 이씨 비리디온 어떻게 살렸어? 비리디온은 풀같이 생겼어 내가 데리고 다니는 애 다른 곳이 없어 나이스 뭐야 악 근데 여기 괜찮지 않냐 어 쓰레기 투범 어 어 먹으려고 했어 먹으려고 했어 먹으려고 했어 먹으려고 했어 비리디온이 지금 여기 보면 비리디온이 떴는데 비리디온이 비리디온이 비리디온 비리디온 비리디온이 사갔거든 여기 있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 여기 발 안보여 발? 아 아 나나나 하하 숨어있어 얘 사장님 네 전셋버키 하겠습니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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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! 망했죠? 오! 따시 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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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푸누지널 데스 진짜로? 데스 오 오 일단 게이모드로 이렇게 해서 카푸누지널을 소환해 줄게요 카푸누지널 서바이볼이 아니라 일로 해서 하.. 카푸누지널 오 큰데 바로 파카푸를 다닐겠습니다 저는 얘는 되게 되게 빌피스하게 생겼다 쟤들끼리 게이모드로 꺼줄게요 오 바로잡았어 꾸영을 아예 잡고 있어? 음 아 잡고 있어 그러면 나 도박이랑 막 이것저것 하는 동안 또 농사가 자랐겠죠 농사를 해봅시다 도박 뿌셔 야 오늘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야돼 어? 설마 왜? 무한대기 뜬거 같애 무한대기? 제가 옆에서 이거 봐주고 있을게 야 안없어질게 옆에서 줄게 디디디언 쫓아가는 중 꾸영이 다시 오면 돼 이러고 있어? 쪼! 꾸며면 이 새끼 어 뭐야 이거 두마리야? 하나 내꺼야 아 깜짝 놀랐잖아 자 봐 맞아 호박 캐줄게요 지금 저 호박을 다 캤고 호박을 또 팔아줄게요 게임 이름 바꿔야돼 도박몬스톱 농작물 도박몬스톱 포켓몬나라 도박 도박 뭐라야되지 포켓몬나라 뭐야 치킨 나라 뭐 피자 어 맞아 주원 지금 미션 성공한 사람 암트 나 훈이 너 성공했어? 훈이 성공했어 다 성공했네 다 성공했네 암튼 도박 이득 봤어 나도 날씨 근데 엄청 꾸리꾸리하다 원래 비오는 날 얼음을 먹어 알지 도네로스 얼음 그만 먹어 야 뭐야 풍선 타고 있는 풍선 애들 엄청 많아 박사 박사 얘기 걸어봐야지 과학자 오? 땅의 흔들림과 날씨의 변화가 엄청 크게 변동되고 있어 얼른 레쿠자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번 다시 해를 보지 못해 그러니 레쿠자를 진정시켜줘 어? 레쿠자 형 레쿠자 거 알아? 그 그때 막 나왔던 거 어 뭐 오자 어? 어 어 어 봤어 봤어 오오오 발음 뭐 이래 뭐야 아 용같이 망했게 와아 내가 쫓아갔더네 내가 쫓아갔더네 경찰관 레쿠자가 왜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레쿠자로 인해 날씨의 변화가 엄청 급하게 변하고 있어 레쿠자의 흔적을 잘 찾아서 쫓아가줘 어디인가 흔적이 있을거야 오빠 레쿠자 따라다녀서 그래 저번에 아 그런가 그래서 안왔나? 레쿠자의 흔적? 레쿠자의 흔적? 아까 저쪽에 위쪽에 뭐 있던 것 같은데 나 떨어봐 아까 저쪽에 뭐 이상한거 있었어 걸어가도 돼? 걸어가도 되는 거리야?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봐봐 뭐? 뭐가 있다는거야? 뭐가 있는데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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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잠시만요 토니언스 타고 가볼게요 답답하고 막 얼음을 먹어야겠어 오우야 진짜 뭐야 어디로 가야돼? 쿠니랑 같이 가자 오 생긴게 되게 뭐라하지 진짜로 레쿠자 레쿠자 우리집 이쪽으로 오봐 그러게 똥이나니까 똥같이 생겼네 똥이라고 말하기 전에 난 비닐같이 생각했거든 아 이거 레쿠자 방구 방구야? 이걸 쫓아가볼게요 오늘 다 날아다니네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아 너바라 가야지 이걸 쫓아가볼게요 어 뭐 있다 뭘 해두지 뭐여거 왜? 나무? 우와 뭐야 뭔가 뭐 여기가 있는지 입구가 있네 입구로 가져와야 돼 이런거는 착지 한번 해 착지하고 아 길 따라 들어가볼게요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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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